고고고고 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 어! 뭐야? 혼자 왔다? 왜 혼자 왔어요? 선배랑 사귀는 거 아무도 모를 텐데 이것들만 입 다물면 설아! 안녕 아 나 민수야, 숭민수 응 아 안경 벗어서 좀 어색하지 아니? 예뻐졌는데? 진짜? 고마워 설이 너도 아, 아니 너는 원래부터 예뻤지만 방학 동안 잘 지냈어? 어 잘 지냈지? 너도 잘 지냈어? 응 너 근데 홍이랑 스타일 되게 비슷해졌다 나도 원래 그런 스타일 좋아했어 설이랑 나랑 취향이 되게 비슷한가봐 취향? 그래, 너 취향이 원래 그래 그랬었지 그치? 퀄리티 오브 워킹 라이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니 뭐 10분만 쉬었다 하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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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인호 형이랑 누나는 학교 왔어 10분 하니 안 넘는다 정이 형한테 밥 사달라고 그런다 아 진짜 설아 샌드위치 만들어 왔는데 같이 먹을래? 음료수도 사유 미안해 다음에, 다음에 먹자 설아 어디 가는 거 이거 떨어졌는데 설이 건데 설이 닮아서 엄청 귀엽다 설이 닮아서 엄청 귀엽다 설이 닮아서 엄청 귀엽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